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3년 4월 학평 물리학원 시험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자, 4월 학평이 어제 끝났고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평 캐스트를 찍고 있는데 시험보느라 일단 수고는 많으셨고요. 그리고 3월과 4월 이렇게 두 번 이제 재학생들이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끝났는데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재학생들은 특히 3월과 4월 두 번을 대부분 잘 못 봐요. 잘 못 봅니다. 내신도 껴있잖아요. 그렇죠? 내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념학습도 겨울방학부터 했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 당연히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에 대한 경험치조차 없는 걸 떠나서 개념도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일부 학생들은 잘 나왔겠지만 대다수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컷 나오는 것도 봐도 대단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월 끝난 다음에 못 본 것 때문에 아 나 공부를 좀 했는데 아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아 이거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닌가? 또는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꺾이고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알겠죠? 아직은 너희들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공부도 안 돼 있는데 시험을 못 봤으니까 아 이 과목은 망했다. 아 나는 올해 입시가 끝난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시면 당연히 이 이후에 학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지금 못 볼 수 있어요.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과탐 과목은 점수가 상승하게 돼.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알겠죠? 제가 또 응원할게요. 자, 문항수부터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전체 1, 2, 3단원에서 9, 6, 5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항상 9, 6, 5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9문제, 6문제, 5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가끔 뭐 일단은 10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15, 5로 나오기도 하는데 아주 희박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9문제, 6문제, 5문제 그리고 이 9문제 중에서 뉴턴역학의 6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여기에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는 정답률이 50% 미만인 문제들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문제나 정답률이 50% 미만이래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학습이 좀 미흡하다. 알겠죠?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과탐이라는 거는 1년 동안의 실력 향상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여러분들의 실력과 11월 실력은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단 5문제 이내로 나와요. 50% 미만인 5문제 이내로 나오는데 지금 7문제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려운 거는 역학적 에너지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요. 요즘에 어렵게 나오는 형태가 연결물체 분석. 그리고 특상은 늘 준킬러 정도로 나오고 있고 운동량 보조는 한 문제는 쉽게 한 문제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력이 가끔씩 어려워지는데 이번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좋았죠. 전기력 문제가 19번으로 출제가 됐는데 아주 좋은 문제였으니까 잘 공부해 두시면 좋겠고 전반사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출제 의도를 파악을 못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틀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빛과 물질의 이중성은 물질파 공식도 잘 못 외우는 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시험은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을 결합한 결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 정답률이 높아질 주제가 뭐냐면 전반사의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물질의 이중성, 빛과 물질의 이중성의 정답률이 높아지는데 늘 정답률 50% 미만인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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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원에 몰빵되어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예 아니면 예입니다. 알겠죠? 그 정도가 최근에 고난도 유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출제 경향, 올해 3월 학평 이내 봤잖아요. 그렇죠? 3월 학평과 거의 유사한 난이도였고 등급컷도 비슷하게 1컷이 42점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재학생들 기준이에요. 재학생들이 만들어놓은 거야. 재수생들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 알겠죠? 재수생들이 안 들어가 있어. 한 40만 명가량이 수능 응시하는 인원인데 그중에서 한 15만 정도가 재수생이잖아요. 그렇죠? 15만 가까이가 재수생인데 그 재수생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컷의 의미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기본 문제들은 대부분 기출 문제들을 열심히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심화 문제들은 베이스는 기출과 유사하게 나오지만 분명히 무언가 변형이 되어 있고 응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생각을 잘 하셔서 추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의 경험치를 앞으로 쌓아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개념들 안 돼 있는 걸 공부하시고 기출 문제도 안 돼 있는 걸 푸시고 그 다음에는 하반기 때는 예상 문제 위주로 훈련을 해 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너무 못 봤다고 저절하지 않기다. 알겠죠? 실망하지 않기다. 자, 킬러 문제 20번 역학적 에너지가 정답률이 20%대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출제가 됐는데요. 제가 해설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짧게 어떻게 푸는지도 알려줬으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형 보조는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가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또 약간 응용이 됐어요. 형태는 기출 형태지만 문제 자체는 좀 특이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들 분석하는 데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연결물체에도 독특하게 출제가 됐어요. 상당히 좋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전반사도 좋았고요. 전기력도 되게 좋았어. 문제들이 대단히 좋았어. 사월학평치고 웬일 약간 이런 느낌? 사월학평이 조금, 삼월학평보다는 조금 수준적인 거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좋게 출제가 됐습니다. 평가원 문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공부할 때 활용해 주시고요. 일반적 난이도는 중상 정도인데 체감 난이도는 최상으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4월 학평을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초잖아요. 5월 초기 때문에 아직은 실력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야. 제 학생들이 1컷은 42점, 2컷은 37, 3컷은 31, 4컷은 23점 정도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거의 45 이상으로 나옵니다. 47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1컷이. 많이 공부해 줘라. 알겠죠? 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게 이 문제인데 이게 올라갈 때 역학적이 손실되고 내려올 때 손실되는데 이게 세 번 뭔가 역학적 에너지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올라가는 상황, 내려가는 상황, 그리고 최종에서 갔다가 오는 상황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미지수 번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풀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면 안 돼. 알겠죠? 해설, 여러분들 교육청에서 제공한 해설 있잖아. 너무 좀 산수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강의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를. 알겠죠? 어떻게 빠르게 접근하는지 설명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 등속 조건은 정말 최근에 많이 나오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잘 낸 문제로 보입니다. 난이도도 높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정답률도 20%대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운동량 보존은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상대 속도인 거 다 알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충돌, 1차 충돌 후, 2차 충돌 후에 속도를 판단하면서 운동량 보존을 쓰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량 보존을 쓰려고 할 때 두 물체가 충돌할 때는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과 속도 변화가 반비례한다는 원리를 쓰면 조금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기존 유형이 반복돼서 출제된 것이고요. 연결 물체인데 이게 처음에는 비질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끌려갔다가 끊어진 날 다시 끌려오는데 그때 이 끌려간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올 때도 그 같은 거리를 돌아오니까 그때 거리 해석, 거리 해석은 이 레논 종리라던가 EAS라는 공식이 있죠. EAS는 V제곱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 그걸 써서 빨리 가속도비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가속도비를 판단하게 되면 그중에서 지금 B가 미지수를 때리고 있으니까 B의 합력은 전체 합력이 질량비로 나뉜다. 근데 가속도가 1대8로 나오거든요 이게. 토탈 합력이 1대, 가속도가 1대8인 걸 이용을 해가지고 B의 합력이 여기랑 여기가 어차피 질량이, B만 보면 질량이 똑같으니까 합력이 1대8이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풀 수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된 겁니다. 알겠죠? 이 실 끊어졌을 때 뭐 끊어졌을 때 가속도 변화는 질량과 반비례한다라는 스킬 있잖아. 그걸 쓰기 힘들게 냈지, 그치? 왜? 가속도 정보도 없고 질량 정보도 없으니까. 둘 다 없으니까 그 스킬을 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쓴다라는 걸 빨리 깨닫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건 전반사 문제인데 상당히 많이 틀렸는데요. 굴절률의 크기,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B에서 C로 갈 때 임계각인데 여기서 B에서 A로 갈 때는 세타2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전반사가 안 됐기 때문에 B에서 C로 갈 때보다는 B에서 A로 갈 때 임계각이 더 크다라는 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전반사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전반사에서 난이도 높게 나온 거예요. 여기도 많이 틀려졌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기력 문제인데 이 전기력이 그동안은 이 점전화를 이동시켰을 때 얘가 받는 전기력 그래프를 줬는데 아, 이거 참 잘냈네. 얘를 이동시켰을 때 A와 B가 받는 전기력의 합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상당히 신유형스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프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기존 유형인데 그 그래프의 체질을 한번 보니까 좀 특이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형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C가 3D에 놓았을 때 A가 받는 힘이 0이다라는 것 같고 B랑 C의 전화량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지 마이너스 F C를 B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어떻게 힘이 변하는지를 보고 이제 전화의 종류라던가 그리고 여기서 ED일 때는 두 마리가 받는 A, B가 받는 전기력의 합력은 같고 방향의 반대인 걸 가지고 개의 합력이 얼마인지 그걸 판단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문제는 해법을 거의 외워야 되는 이 문제 자체를 외워야 되는 외워도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잘 봐뒀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총평캐스트는 이제 종료를 할 건데요.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회보다는 알겠죠?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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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